2부에서 이어집니다. 서리 타다 가자. 보세요. 이상하다. 내가 얼굴도 작고 비율이 좋아서 웬만한 건 다 소화하는데. 영희 씨보다 안 어울리네? 아니 그럴리가요. 지금 옷이랑 별로 안 어울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아 이거 이거. 요 요 요 요 자켓. 요 자켓 입고 한 번만 메보세요. 영희 씨 옷 나한테 클 텐데. 역시 커. 잘 봐주신다. 자 자 이렇게. 이 자켓 입고 메니까 완전 딱이네. 그쵸? 라 과장님한테 엄청 잘 어울리세요. 그러게. 가방이 제대로 임자 만났네. 근데 나 집에 이런 옷 없는데. 아 이 옷 얼마 안 해요. 그래도 한 4만 원 정도 주고 산 거 같은데. 4만 원은 뭐 적은 돈인가. 이 백 못 사겠다. 어울리는 옷도 없는데 백만 사면 뭐해. 그럼 이 백 사시면 이 옷 또 드릴게요. 진짜? 사세요. 딱 라 과장님 백인데. 살까? 말까? 고민되네. imperative. 흐홍이 싱 разм율훈아 꺢've 모든ối 있는